여러분 모두 아름다워 여러분 모두 아름다워 아름다워 그리고 가끔 우리 스테이가 저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창빈아 너 날개 어디 갔어? 그 앞에서 듣기만 해도 너무 좋으니까 부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저 웃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비니의 날개가 어디 가는지 알겠어요 바로 제 앞에 있었어요 이름은 스테이 근데 우리 스테이 날개는 어디 갔어요? 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멘탈이 나갈 그런 상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굴복하지 않고 이겨내는 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멘탈이 나가고 몸이 처지고 그래도 그걸 이겨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참고 그래서 준비한 시간을 하고 싶은 시간을 하고 싶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냥 고맙게 힘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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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아! 제가 안 못끄리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안 못끄리기 잘 할 수 있어! 너무 미안해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는 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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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너무 미안해 제가 당신과 함께 못할 수 없지만 당신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이키즈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으며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멤버들은 당신과 함께 믿을 수 있으므로 물론 우리의 스태프들은 우리의 스태프들은 우리는 항상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사진의 스태프들은 우리의 스태프들은 우리의 스태프들은 더 좋은 하루에 더 행복한, 더 에너지적인, 더 행복한 하루에 그래서 저는, 우리의 스태프들은 우리의 스태프들을 보내야죠 아프지 말라고, 이건 최고야, 알지? 이러봐, 부끄러워 계속 내 까끄었으니까, 이러봐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좋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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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복이가 제일 좋아하는 스킨십 저는요, 멤버들을 허그를 많이 해서, 허그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 손 잡기에 좀 그렇고, 근데 멤버들 허그를 해주면 좋죠, 허그 좋지, 허그랑, 허그는, 키스는 꿈속에, 꿈속에, 키스, 하트, 하트, 아니요, 셋은 뭘 원해요? 키스 아니면 허그? 손 잡기 아니면 허그? 둘 중에 골라주세요 손 잡기 아니면 허그? 둘 중에 키스는 X 둘 다 하자 안녕 오이콜 오이콜 못먹으면 네 최초에게 잘하는 것이 좋돼 이 시간을 꼭 기억하세요 응 네 오늘 우리 이 시간을 다 기억하는데 풍기 vs 좀 더 힘들고 좀 더 기대된다 우리 엄마 오면 저 혼자서 우리 엄마 우리 어디서 전기 우리 우리 듣는다 왜냐면 우리가 듣는 소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듣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아무거나, 우리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는 거, 그냥 찾고 나면 우리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 울지마! 넌! 리노랑 손 잡을 사람? 손 잡을 사람?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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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 악수! 스탬스탬! 아 있습니다, 이 시원! 스탬스탬! 나를 스탬스탬 하지 말고 카메라 갈게요 어, 아니, 아니, 카메라 갈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팬분들이 딱 보고서 가까이 딱 되면은 쌍쌍하는 느낌 I've had a hurt time falling asleep, too and I got so much junk in my head and sometimes I have a little headache I'm so tired, but I can't sleep and I'm so tired next next day I'm so like cannot stop repeating every day like usually like I drink like like some of tea or some of hot milk 제가 힘들어, 제가 매일 매우 stressed. 처음에, 저녁이 기분이 너무 싫어하는 거 같아요. 아니, 저거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내가 자꾸 자꾸 애착하는게 많아야, 매일에 잠시 못하는게 해. 그런 일이 있다면, 사실상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많은 일들이 다 사랑을 이용해서. 또 다른 빵을 받게 되는 것만을culus고 몸에 고른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다 불러수는 거니까 그래서 하루에만 하지 않고 하루에만 하려고 alle는 가져가서 게시하기에 아무것도 없을때 아무것도 없으면 funcion하네요 저는 완전 이해하네요 아, 아, 이게 안 도전했을 때 uh why is this so hard? nothing oh I really want this to be done well it just didn't come out the way I wanted but the more we think like that I think that's how you can achieve a little more I'll show, even though you may not see it yourself but people around you haven't actually looked close to you would definitely recognize recognize how well you're doing 뭐 스테이랑 허그할래? 어? 허그? 응 난 이게 허그할래 보여줄게 어 스테이크 빅허그! 이렇게 보내주거든 너 빅허그? 오케이 마그리드 허그네 마그리드 허그 마그리드! 마그리드! 예? 마그리드! 마그리드도 사랑합니다 그래 그래 빅허그 스테이도 사랑합니다 빅허그! 아예 그만큼 스테이가 저를 저를 또 저희 스트레이키즈를 웃게 해주고 기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저희도 저희 스트레이키즈도 스테이를 기쁘게 웃게 해드리고 싶어요 꼭 항상 힘들 때도 옆에 가서 저희가 장난치면서 웃게 해주고 싶고 웃을 웃고 있을 땐 더 웃게 해주고 싶고 계속 웃게 해줄 거니까 어디 가지 말고 저희 옆에서 꼭 스테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have 8 lovely Stray Kids members And we will supporting you always It's really important to show the world who you are And because it's not like everyone Everyone's going to like be like Oh you know back away No there's gonna be people who are gonna open up and accept you as well So when you feel is right It's always good to you know just express and like Get out your inner self So I think that's something that's really important Because you never know when something's gonna happen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울지 마요 안 울어도 돼 Stay도 울면 같이 울어줄까? 같이 울어줘? 일단 Stay도 울면 안 Stay 울면 안 되지 Stay 울어도 돼 울어도 되고 그 대신 내가 안 울게 내가 울진 않고 그냥 옆에서 아니 앞에서 손을 뻗어서 이렇게 커브해줄게 손을 잡아줄게 이렇게 이렇게 따뜻하게 따뜻하는 방법 손을 잡고 이렇게 잡고 나서 얼굴에다가 대고 싶어요 스테이 손 내 손 잡고 이렇게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잡게 스무스하고 따뜻하고 힐링 믿어 너가 잘하는 게 좋은데 너가 잘하는 게 좋은데 믿고 너가 정말 잘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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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니까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게 더 더 더 더 더 더 걱정하지 괜찮아 괜찮아 어떤 일을 할지? 네. 어떤 일을 할지? 제가 많은 친구들이 다가서 하지만 스트레스는 불편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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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정말 이런 상황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상력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상가능한 상황이 좋은데, 뭔가가 아픈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이 아주 흔한 상황이 있다면 정말 정말 regretful을 생각합니다. 이 후에 따라서 정말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방법을 생각합니다. 않으 którą 좀 하면서 신속해 하니 pod 몸elo